네 데리고 와라. 저기 커피차를 보내주셨어요. 사장님 감사합니다. 박종훈 사장님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야 야 그만해라. 사장님이 이런 거 제일 싫어해. 왜. 나 그냥 인사드린 거야 인사. 야 종구가 왜 팔짝 쬐고 있어 너. 야 종구가 왜 팔짝 쬐고 있어 너. 야 너 왜 그래. 외로워한단 말이에요. 500회인데 못 와서 또 얼마나. 아니 다른 거 보다가 소민이가 전화하면. 전화를 안 끌어내려고. 나도 그래. 소민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전화 안 끊으면 안 되는데. 나 진짜 지난번에 통화해서 30분을 통화했어요. 소민이가 너무 지금 심심하다 보니까 전화 소민이한테 하려면 단단히 마음 잡수고 하세요. 시간 스케줄 내서 전화해야 돼요. 자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오늘 500회 녹화인데요. 근데 요새 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전소민 씨도 건강을 회복 중이라 이 자리에 함께할 수가 없어서. 그렇죠 그렇죠. 저희가 거창한 500회 대신에 소박하지만 즐거운 500회를 준비해봤습니다. 아 좋아요. 즐겨야지 즐겨야지. 왜 특별히. 그걸 공boat 다시 받아볼게요. 오 psychologists 뭐지? 왜 이 frustrated 제 생각 это не esperar?